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레시 기릿이 조이 바로 가는거 조이 마나 하나 더! 하나 더! 야 우리 폰! 쓸린거 뭐야? 아니 왜 쓸린 우리 폰을? 으잉? 아 개피가 많으면 못하겠다 파마스 데미지는 파마스는 데미지 감을 못하겠어요 왜왜왜왜왜 형 어디? 아 중업 율통 율통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중 다 쓰면 우리 폰 기계 몇망 잡았는데 뭐야 빙뜨기 빙뜨기 칠까 이제? 어 다시 나 방입 중작업 아이 나 기계완대 이거 없다 하나 더! 하나! 개피 나 개그 본다 개그 없고 하고 옹거 컷 사드 컷 나 안갈끼 어 안갈께 이거 개그 돌이 개그 나야 나 개그 폰을 까줄께 경기 팍스 뭐 기계 다쳐보나? 오빠 하나 기적변 조심하세요 짜님 기적 하나 오빠 하나 하나 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땡치걸레스 기릿 중작업 중작업 하나 컷 둘 나 기곱인데 기곱 아 기곱쳤다 뺏고 컷! 컷! 아 빡스 빡스 나머지 옥조심 맨다 옥조심 올배랑 옥조심 방 왔다 방 방 왔어 방 방 왔어 방 방 왔어 방 방 나오겠는데 이거 숨어있거나 이거 숨어있을 것 같은데 이거 100% 숨어있는데 이거 어? 나 잘못 쫓나? 소리? 아 뭐야 방이 어? 뭐..뭐냐? 기적돌 아니였나? 기적돌이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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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어이가 없나 아 잘못 뚫고 그냥 기적돌이었나 보다 와 대박 기적돌이었나 그럼? 슈 에바야 여기 여기 융가 중자가 삥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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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없어 붙은거 없어 올비창돌 올비창돌 옥박 하나 아씨 옥박이 이거 이거 쓰나야 쓰나 건디요시 건디요시 굴리토용 건디요 우리통 우리통 와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될뻔했네 나 개고중 갈게 어 나 중 갈게 열어 나 뒷박스 까고 밀게 박스 아 나 삥 아 못삥이야 다 패스 얘네 기계 기계 어 파이브 조식 이거 방사한테 떼야돼 이거 뼈 꺼야돼 나이스 옥 잡았다 아 이거 기계 누구 같은데 아냐 옥박 하나 아 건디 하나 옥박 하나 건디 하나 있어요 잡았어 이거 기계 땡두기 땡두기 왔다 기작빼 기작빼 있다 기작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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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미형 도격이세요 어 중대로 오셔야 돼요 중홀로 온다 기작빼 추탄 다 세븐이야 아 중독 근데 없는데 기작빼 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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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터니 빠르고 기계 미니까 와 이게 신세계네 그래 이거지 기저표 요거 봐 기저표 패스 하나 개피하 이거 기저표 하나 필 옥방소리 뭐야 아 뭐야 저 이거 옥방이나 기적배 옥방 옥방 적배 옥방 적배 럭셔리 좀 깠어 이거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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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야 스나 P3님 앞에 뭐야 방 갔나본데 아 방 갔나 방 갔나 캐구 소리 아 우리 편이구나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겠습니다 어? 응 응 숨어있었어 소리 소리 바로 그냥 지나갔나보네 파마스가 근접은 좋은데 중거래부터는 엄청 안 좋아요 아파라 아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 뒤에 어 기못박 필 어이 개필데 이거 지금 몰라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가 아군이 승리하겠습니다 이거 옥시운데? 이거 옥시운데? 이거 안 보는데? 빠설 해볼까? 빠설? 어 나 까줄게 초반에는 템 깔걸 아마 어? 핀깐다 덤바 건드 있는데 이거 오케 왜 잡았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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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데미지부터 장거리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저기 아군 두번 WAS 아군 두번 두번 두번